남자 출연자 등장해주세요. 뚠뚠뚠뚜뚜뚜뚜 뭐죠? 옥슨 씨 앉아주세요. 뚠뚠뚠뚜뚜뚜뚜 저는 영수라는 이름으로... 제가 하는 프로에만 홍보로 나오겠다고 했다던데 네 누나만 보고 싶어서 미출이 이후 큰 변화가 없나요? 엄청 어른스러우셨습니다. 청정해지신 것 같아요. 승궁 씨는 못 본 사이에 더 멋져지셨는데 아니 근데 키가 더 크신 것 같은데요. 저 나온 드라마 보셨어요. 아 미쳤어. 그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계속. 내가 뭘 혼냈다고 그래요. 하게 두세요. 한창 할 나이에 도연 씨가 진짜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. 와 흐이태. 진짜 팬인데 장조연 씨. 제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? 예쁘시잖아요. 와 멋있어. 제가 좋아하는 진행 스타일.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. 도광 님. 네 도광 님.